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을 탐방하는 2022년 사회적 경제 투어를 진행합니다. 동대문구는 매년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연계해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협동조합 운동이 처음 시작됐고 유기농 먹거리 협동조합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최초로 시작되는 등 사회적 경제에 역사가 있는 지역인 원주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일대 4개소를 탐방합니다.